Q.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닌 임두희 허당 방송. 오늘은 야외 방송으로 개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미운가 봐. 아무도 박수를 안죠. 우리 창에 계시는 분들은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홍매와 첫 곡 들려드리고 초대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세척은 문화 속에 붉게 피는 어여군 나는 홍매와 당신 가슴에 꽃이 되어 이 세상에 남고 싶어요 사랑에 침해 피는 꽃을 당신은 어디 하여 누르십니까 설화 속에 묻혀있는 작은 꽃을 사랑을 안아주세요 서로히 뒤돌아보겠습니다. 기다려요 나는 홍매와 사랑에 침해 피는 어여군 나는 홍매와 세척은 문화 속에 붉게 피는 어여군 나는 홍매와 당신은 어디 하여 누르십니까 사랑에 침해 되자 사랑에 침해 피는 꽃을 당신은 어디 하여 누르십니까 석화 속에 묻혀있는 자극을 쓰니 사랑을 얹어주세요 전화 흰기 돌아오기시며 기다려요 나는 공배화 전화 흰기 돌아오기시며 기다려요 나는 인도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소진을 다했는지 노래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네요 우리 음향감독님 오늘 특별히 초대한 우리 후니 오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향 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바람이 훅훅 들어가면 안되니까 소리를 조금만 소리는 울려주는데요 리버블을 많이 넣어주시면 안되요 바람소리 쿡쿡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Coordinancia